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2번 강홍정님 바로 우리 하동과 이웃하고 있는 사천시에서 오셨네요 오늘 참가곡은 빨리 오세요 역시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세요 지금 오세요 우리가 언제 시간을 잊다 정말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언제 문기를 끄렸나 되며 찾아오기 멈춰보신다 이번철을 지나가다가 불렀다 하세요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리워요 그날의 뜨겁던 마음만 그날의 뜨겁던 마음만 오세요 지금 오세요 우리가 언제 계절을 따졌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언제 한마디 가렸나 해며 찾아오기 멈춰보신다 이번철을 지나가다가 불렀다 하세요 당신의 그 사랑이 그리워요 그날의 뜨겁던 마음만 그날의 뜨겁던 마음만 그날의 hu시키 멈춰보신? 그래서 오늘의 나의 가舉을 지킬가 한번 추주시 ruim